인파가 밀집하거나 재난 상황을 드론으로 직접 보면서 대응한다면 효과는 크게 높아질 텐데요. 경남도가 구축한 드론을 이용한 영상 관제 시스템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도청 재난안전상황실로 밀양과 통영, 사천 등 각 지역의 실시간 영상이 전송됩니다. 아리랑 축제가 안창인 밀양강변 일대의 인파 밀집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통영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대형 교과학의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사천에서는 폭염 속에도 계속 일하는 주민들에게 드론을 이용한 대피 방송이 전달됩니다. 경외활동을 자체해주시고, 희망을 올받을 수 있는 경남에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강일보가 발언 중입니다. 이 영상들은 모두 같은 시각에 띄워진 드론 영상입니다. 경남도는 드론을 활용해 18개 시군의 축제 현장과 재난 현장을 실시간 관리하는 영상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상황관제는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보다 더 신속히 파악하고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당국도 해당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상황실이 아닌 모바일로도 시청할 수 있고, 최대 25대까지 동시 영상관제가 가능합니다. 기상 예보에 의하면 아주 금년에는 비가 많이 내릴 걸로 이렇게 기상청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 여름을 재난이 없는, 또 익명이나 재산 피해가 아주 없는 그런 경남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경남도는 향후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이나 건설 현장 점검 등 각 부서별 용도에 따라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드론 운영은 각 시군의 전물인력이 맡을 예정인 가운데 재난 현장에 대한 상황 판단과 대응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흑원의 전자 감사합니다.